4번 다음 설명의 학습 지도 형태는 어떤 토이법 유형인가 토이법 유형이 잘 나온다고 했고 그 중에서도 패널 디스크션 그리고 심포지엄, 포럼, 그 다음 버즈세이션 버즈세이션은 66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쉽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패널 디스크션과 심포지엄을 잘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이 토이법 문제가 나오면 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패널 디스크션은 패널들이 먼저 토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중과 다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고 심포지엄은 중요한 게 앞에 나온 전문가들 이걸 또 패널이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토론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생각을 발표합니다 견해를 발표하고 바로 청중들하고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심포지엄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포럼은 공개 토론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문제가 66이라 나왔으니까 이건 쉽다 그죠? 버즈세이션에 해당됩니다 6사람씩 모아서 6분간씩 먼저 토론을 하고 왜냐? 전체 사람의 의견을 수림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전체가 다시 모여서 한 번 더 마무리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6명씩 6분간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고 해서 66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버즈세이션 2번입니다 오히려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패널 디스크션이나 심포지엄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포럼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체 토의식에 관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5번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 폭우 등에 의한 침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사태 악천후입니다 특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악천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점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 3번이 답입니다 특별점검의 여기도 안전점검 종류 중에서는 특별점검의 출제 빈도가 다른 점검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그래서 특별점검에 관해서 혹시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이 기회에 확실히 한 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산업재의 원인으로 간접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죠 직접 원인이 있었고 간접 원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원인은 우리가 하인디히의 도미노 이론에서 나왔던 거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간접 원인은 직접 원인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함이나 유전적 요인,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게 들어가는데 간접 원인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3.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기술 이 세 가지 교육적 원인, 환경적 원인, 기술적 원인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거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만 시험 문제에 나오다 보니 문제의 유형을 조금 바꿨는 게 뭐냐면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적 요인 또는 인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안전한 상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설비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적 요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만약에 없다면 인적 요인이나 물적 요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간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겠습니다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3.2죠 하베이가 얘기했던 3.2,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엠플러스먼트 칸은 3.2가 간접적인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물적 원인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고 불안전한 행동도 마찬가지 직접 원인이죠 그럼 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의외로 정리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일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를 다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바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6시간, 6시간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안 외우셔도 된다 그랬죠 신규 교육이 조금 길어요 34 그리고 보수 교육은 24 전체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들어갔는데 신규 교육은 없고 그 다음에 보수 교육은 8시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시간 되실 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6시간, 6시간 나머지는 전부 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34, 24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에 24가 나온다든지 보수 교육에 34가 나오면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보수 교육 24시간 보수 교육은 24시간 맞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쭉 해서 신규 교육이 34시간 신규 교육 34시간도 맞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 6시간 보수 교육도 6시간, 신규 교육도 6시간 맞습니다 건설제 예배기관 쭉 해서 신규 교육이 24시간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규 교육에는 24시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보수 교육에 34시간 들어올 수 없습니다 6시간, 6시간 있고 8시간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예외 규정으로 하나 이럴 경우는 있겠지만 34, 24로 봤을 때는 신규에 다 34하고 보수 교육은 24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교육이 나왔으니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앞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자금 내용 변경시,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교육 하는 거 있었습니다 정기교육을 4가지로 분류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무직이 있었고 판매직, 판매직 외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일용직, 일용직 외 이렇게 해서 쭉 구분하시고 시간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3, 3, 6, 16하고 1, 8, 1 끊어주시고 둘, 둘, 말아, 팔, 걷어붙이고 16을 사자 이 내용 알아두시고 이걸 하시고 나면 또 여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해야 됩니까? 교육 내용 들어가야 되죠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내용이 있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 내용 채용심의 자금 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교육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리가 됩니다 항상 문제가 나올 때 그 내용들을 엮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